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볼 내용은 델프 아엥의 구술평가 중에 두 번째 유형에 해당되는 거예요 이 두 번째 유형은 사실 아엥이라는 단계 자체가 델프 중에서 가장 아랫단계라고 하지만 그 유형, 유형별로 패턴들이 완전히 동떨어진 건 아니에요 그래서 듣기라든가 예를 들어서 그 내용이 좀 간략하고 분량이 작다 뿐이지 그것들을 점점 확대해가는 그런 유형의 시험들이에요 사실은 연계성이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이 두 번째 아엥의 두 번째 구술평가의 경우에는 아두나 배양배두의 구술평가가 완전히 독립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져요 즉 어떤 거의 어휘에 대해서 그 어휘를 알고 있는 상태에서 그 어휘와 관련된 표현들을 아는지를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어휘의 의미와 그리고 그 어휘를 활용해서 질문할 수 있는 표현들을 알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그런 유형이에요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이 일단 딱 줌 밑에 들어가 보면 여러분 앞에 이러이러한 쪽지들이 뒤집혀져 있어요 이건 지금부터 하나랑 묶어놨지만 이게 다 쪽지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어요 다 가위로 다 잘라놨어요 그리고 뒤집어져 있다고요 이 중에 여러분들은 다섯 개를 선택하게 돼요 그러면 다섯 개 선택하고 딱 뒤집으면 이와 같이 하나의 명사 또는 명사 구둘이 쭉 적혀 있어요 그러면 응시자는 자기가 그런 다섯 개를 갖고 실제 시험 고사실에 들어가서 감독관에게 자기가 뽑은 어휘에 대해서 이건 감독관이 질문을 하는 게 아니라 응시자가 감독관에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따라서 여기에는 기본적인 어휘들 일상생활에서 많이 사용되어지는 어휘들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이 어휘들 의미를 아는지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 어휘와 관련된 표현들을 아는지 묻는 그런 것이에요 그러니까 쪽지들이 지금 보면 한 열여섯 개 되잖아요 이 중에 뒤집혀져 있는 것이라 다섯 개를 선택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고른 그것을 가지고 이제 감독관에게 질문을 하게 돼요 예를 들어서 한번 봅시다 농, 성이라고 얘기하지만 흔히 이름으로 얘기할 때 농이라는 말을 쓰죠 물론 저 농에 풀의 농이라고 쪽지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농이라는 많은 쪽지가 고르면 일단 이름과 관련된 거예요 그러면 처음부터 만약에 감독관에게 이름이라고 해서 꼬멍 부사플레부 또는 켈레부트로농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잖아요 그럼 감독관이 대답을 해요 주마벨 누구? 원래는 거기서 끝나야 돼요 그런데 간혹 가다가 감독관들 중에 역으로 되쳐서 물어보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응시자가 물어봤어요 농을 뽑았어 내가 그래서 켈레부트로농 거는 꼬멍 부사플레부 라고 물어봤단 말이에요 그럼 감독관이 주마벨 일령 이러놓고 에부 이렇게 되묻는다고요 그러면 응시자는 주마벨 누구? 이렇게 대답을 해야 돼요 이 말은 혹시 모를 질문의 위험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가능하면 질문하기 전에 감독관이 질문할 내용을 먼저 내가 얘기를 하고 막는 거예요 이게 가장 유리한 방법 중에 하나예요 예를 들어볼까요? 자 농을 골랐어요 그러면 먼저 내 이름을 대는 거예요 주마벨 정일령 에부? 하고 응시자가 감독관한테 물어봐요 그러면 감독관은 주마벨 누구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추가로 감독관의 질문을 하시는 확률을 줄이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머릿속에는 노 하면 주마벨 이란 문장과 상대방에 대해서 질문을 할 때 가장 많이 쓰는 게 이거예요 내가 쪽지를 골랐는데 그 쪽지가 무슨 뜻인지 몰라요 어휘의 의미를 그러면 가장 선조우 많이 쓸 수 있는 건 바로 이거예요 죗물을 쓰고 앞에 정관사를 쓰고 내가 뽑은 쪽지를 그냥 뒤에다 대는 거예요 그러면 정관사 남성 여성인지 어떻게 하겠어요 가장 원칙에 기본하세요 명사 중에 으륙 끝나면 여성 으륙 끝나면 남성이라는 원칙에 입각해서 쪽지를 고른 다음에 그냥 이걸 붙이는 거예요 그래놓고 뒤에다가 에부만 붙이면 돼요 그러면 거의 맞아 떨어져요 이건 이제 어쩔 수 없는 방법이고 먼저 농하면 주마벨 누구라고 기억을 하세요 그리고 또 다른 1번 유형에 대한 대비를 하기 위해서 관련된 거멍 우사플레부 당신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라는 이 문장도 같이 외워두시는 거예요 그러면 1번 유형에서 어차피 알아야 될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노 하면 주마벨 루구 에부 그 다음 거멍 우사플레부 까지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 다음 리우드 트라바이예요 리우가 장소예요 그런데 트라바이니까 일하는 장소예요 따라서 이 리우드 트라바이는 학생의 경우라면 응시자가 공부하는 학교가 리우드 트라바이가 돼요 직장인이라면 자기 직장인이라면 자기 직장인이 되겠죠 그래서 어디어디에서 일한다 또는 어디어디에서 공부한다라고 쓰려면 트라바이 에라는 동사를 무조건 활용해야 돼요 그래서 주 트라바이 아 레꼴라 또는 뭐 여기 다른 경우가 나왔죠 나는 학교에서 공부합니다 그리고 에부 당신은요 라고 그냥 여기서 끝나도 돼요 그런데 우 트라바이 에부 하면 어디에서 일하세요 어디에서 공부하십니까 라는 좀 더 구체적인 의문문이 돼요 에부보다 우 트라바이 에부가 훨씬 더 명확하게 이 리우드 트라바이가 무슨 뜻인지를 안다는 느낌을 전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 트라바이 에부 이건 학생의 경우에요 직장인의 경우라면 주 트라바이 덩신 엉터프리즈 나는 기업에서 일을 합니다 에부 당신은요 우 트라바이 에부 똑같아요 어디에서 일하십니까 그러니까 리우드 트라바이 라는 걸 고른다면 여러분들은 트라바이 주 트라바이 아 레꼴 또는 주 트라바이 덩신 엉터프리즈 에부 그 다음에 우 트라바이의 우까지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이러면 감독관은 뭐 주 트라바이 덩신 엉터프리즈 호텔 병원에서 일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할 거예요 이건 하나하나 묻고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뒷 아주 세부사항까지 질문을 하지는 않아요 감독관이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 다음 퍼페시용 직업이에요 직업 그러면 주 스위 에뜨지요 이 퍼페시용이 직업이라는 뜻을 모른다면 주 스위 에뜨지요 이라는 말이 나올 수가 없어요 왜? 직업을 나타내는 문장을 내가 썼기 때문이에요 나는 학생입니다 에부 당신은요 실제적인 퍼페시용과 관련된 질문은 겔레버트로 퍼페시용이에요 당신의 직업은 무엇입니까요 이게 이 응시와 감독관에게 이 퍼페시용이라는 어휘를 골랐을 때 하는 진짜 질문이에요 근데 그 앞에다가 뜻을 내가 알고 있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나의 직업을 먼저 얘기한 거예요 주 스위 에뜨지요 또는 에뜨지요 에부 겔레버트로 퍼페시용 또는 주 스위 살라리에 이건 월급, 봉급, 직원, 직장인이라는 뜻이죠 난 직장인입니다 에부 귀에는 똑같아요 겔레버트로 퍼페시용 그러니까 퍼페시용 겔레버트로 퍼페시용 이렇게 연결을 시켜야 돼요 age 네 나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의 나이가 몇 살인지를 얘기해요 j'ai 20살이면 20살 21살이면 21살이에요 숫자를 자기 나이에 해당되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j'ai 20살 또는 j'ai 21살 자 그래놓고 에브 vous avez quel âge 아주를 내가 골랐다면 응시자는 감독관에게 질문할 의문문은 quel âge avez 또는 vous avez quel âge 이게 바로 연결된 질문이에요 아주는 quel âge vous avez quel âge 당신 몇 살이죠 그러면 감독관이 몇 살입니다 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퍼페시용은 겔레버트 퍼페시용 아주는 vous avez quel âge 이렇게 질문을 해야 되니까 의문문이니까 연결되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이번엔 frère예요 남자 형제죠 물론 저기에는 frère 대신에 여자 누이 뭐 누나 또는 언니에 해당되는 또 누이 동생 세허도 포함돼요 그러니까 다른 어휘로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자 frère를 내가 골랐어요 그러면 내 형제 관계를 얘기하는 거죠 j'ai un petit frère 그러면 키 작은 형제가 아니라 남동생을 얘기해요 j'ai un petit frère 길게 얘기할 거 없어요 j'ai un petit frère 지금 여기는 길게 얘기하고 있죠 그런데 이거는 내가 이제 좀 더 점수를 많이 얻기 위해서 쓴 거고 힘들면 그냥 j'ai un petit frère 나 남동생이 있어요 j'ai un petit frère j'ai un petit frère j'ai un petit frère frère를 고르면 j'ai un petit frère로 질문이 넘어간다는 거예요 만약에 sere였다면 j'ai un petit frère j'ai un petit frère 이렇게 질문을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가족관계가 되면 frère나 sere가 나오면 j'ai un petit frère를 쓰면 돼요 그래서 가족과 관련된 어휘 같은 경우에 frère, mère, 아버지, 어머니가 포함되는 경우는 아주 드물어요 왜냐하면 frère나 mère, 어머니는 아버지나 어머니와 관련된 어휘를 내가 안다는 의미로 질문을 하는 질문, 의무문이 여기 나와 있는 vous avez un père, vous avez une mère 이 방식을 쓰게 되면 엄마, 아버지 계세요? 이런 의미가 돼요 그래서 뉘앙스가 이상해지거든 그래서 가족을 나타내는 어휘는 사실 frère나 sere 정도가 가장 일반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frère가 나오면 나는 j'ai un petit frère 그 다음에 vous avez un frère 그러면 감독관이 있다 없다 얘기할 거예요 그건 여러분 신경 쓸 거 없어요 그냥 넘어가면 되는 문제니까 자, 그다음 시네마, 극장이에요 또는 영화라는 의미도 되죠 그러니까 극장과 관련된 여기서는 지금 내가 길게 썼어요 이 길게 쓴 이유는 사실 아행에서 이렇게 길게 쓴 이유는 없어요 그런데 연습을 시킬 때 이렇게 길게 써놓은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들은 어차피 아행을 끝나고 아두를 볼 거 아니에요 아두에서 구술평가에서 아주 밀접하게 연관된 그런 내용 중에 하나가 영화예요 영화와 관련돼서 이야기를 할 때 여기 있는 내용들이 아두에 다 들어가요 그래서 기왕 공부하는 김에 좀 힘들더라도 지금 익혀두면 아두가 훨씬 편하기 때문에 내가 쭉 쓴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시네마를 골랐어요 그러면 j'aime le cinéma j'adore le film d'accion 나는 영화를 좋아하는데 액션 영화를 아주 좋아해요 여기서 끝내면 돼요 사실 아니면 나는 j'aime le cinéma 여기까지만 얘기하고 이거 빼고 j'ai deux fois par mois 한 달에 두 번 극장에 갑니다 여기서 끝내면 돼요 그리고 avez 이렇게 물어보면 돼요 당신은요 그런데 뒤에 쭉 물어보면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다 쓰는 거는 아두에 갔을 때 꼭 활용할 수 있는 문장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같으면 자 다시 시네마를 골랐다 질문 내가 얘기를 할 때 j'aime le cinéma j'ai deux fois par mois 끝나요 여기서 그리고 avez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당신은요 그리고 기호도를 나타내는 가장 대표적인 동사인 emel을 쓰는 거죠 vous avez le cinéma 영화를 좋아하세요 라는 질문이에요 vous avez le cinéma 여기까지만 얘기하면 끝이에요 아 앵은 그런데 qu'est-ce que j'aime le film aime-vous 이거는 어떤 종류의 영화를 좋아하세요 라는 뜻이에요 역시 이 아 두에서 많이 사용되는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표현도 함께 알아두시면 아 두에서 편하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 앵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시네마를 골랐을 때 j'aime le cinéma je vais deux fois par mois 나는 텔레비전 보는 걸 좋아해요 라는 뜻이 j'aime regarder la télé 에요 그 다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냥 빼면 돼요 아 앵의 경우는 나는 텔레비전 보는 걸 좋아해요 에 vous 당신은요 vous avez 똑같이 emel을 썼죠 vous avez la télé 당신 텔레비전을 좋아하십니까 여기까지만 끝내면 되죠 그러니까 j'aime regarder la télé 에 vous vous avez la télé 이렇게 하면 아 앵에서는 충분해요 아 두 같은 경우에는 좋아하는 방송에 대한 프로그램을 얘기하는 거예요 emision 그 텔레 텔레비전 방송을 아주 좋아해요 모모라고 불리는 텔레비전 방송을 아주 좋아합니다 라는 뜻이에요 emision은 그래서 아 두에서는 텔레비전과 관련된 기어드는 emision이라는 단어를 기억하셔야 돼요 j'aime regarder la télé 에 vous vous avez la télé 이렇게 하면 끝이에요 그 다음 이건 뭐 감독관이 얘기하는 거니까 여러분들 크게 신을 수가 없어요 promenade 자 이거는 산책이에요 산책 그래서 promenade는 산책이라는 명사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을 할 때는 사실 promenade는 fair어 동사를 써서 이 promenade는 명사를 쓰는 것보다는 대명동사라는 promenade를 훨씬 더 많이 써요 그래서 promenade를 골랐다 je me promenade 나는 산책을 합니다 해요 souvent au parc 나는 공원에서 자주 산책해요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이 promenade와 관련돼서는 avec ma mère 어머니와 함께 또는 뭐 avec mon chien 내 개를 데리고 공원에서 산책을 자주 합니다 이렇게만 얘기하면 아 promenade라는 단어의 뜻을 알고 있구나 라고 감독관이 인지를 할 거예요 je me promenade 저는 수박 오빠 이렇게 뭐 avec 써도 되고요 그 다음 evu 그 다음에 vous avez la promenade 이건 지금 복수 형태를 썼어 여기서 쓸 수도 있고 안 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만약에 복수 형태를 썼으면 le를 쓰면 되는 거고 복수가 아니라 단수가 왔다면 la promenade를 쓰면 돼요 오케이 자 이게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vous avez la promenade 또는 vous avez la promenade 라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응시자가 바로 그냥 vous avez la promenade 이렇게 물어보면 감독관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promenade 산책이라는 단어를 알고 이야기하는 건지 모르고 질문한 건지 알 수가 없어요 왜 그냥 vous avez la promenade 다 들어가니까 그러면 감독관이 질문을 할 수 있다고요 따라서 이럴 경우를 대비해서 내가 이 어휘를 알고 있다는 걸 심어주기 위해서 주무 포멘 란 말을 쓰는 게 좋다는 거예요 주무 포멘 루 오빡 아메크 뭐 맘에 뭐 시야 이렇게 써요 그러니까 여기서 끝냈으면 돼요 여기서 뭐 우에스크 부부 포멘에 어디서 산책하세요 이것도 역시 아 두에서 물어볼 수 있는 질문이에요 너무 길게 갈 필요 없어요 어차피 다섯 개를 얘기해야 되니까 그래서 주무 포멘 루 수분 오빡 여기까지만 이야기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감독관이 자기의 취미에 맞게 대답을 할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토를 달 편 없으니까 그 다음 matin 아침이에요 아침 그러니까 matin 하고 나오면 여러분들이 같이 생각해야 될 게 뭐겠어요 저기는 아침만 나왔지만 아프레미디 수아 누이 이런 오이들이 다 포함돼요 여기에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아침 오후 저녁 밤 어떤 걸 고뇌하다가 달라지는 거예요 아침을 골랐다면 주무 렙 아시제 어디 맞다 여기까지 봤어요 나는 주무 렙 일어난다요 아시제 어디 맞다 아침 여섯시에 일어납니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아침이 뭔지를 알고 있다는 의미예요 주무 렙 아시제 어디 맞다 이렇게 해놓고 에브로 바로 넘어가요 에브 당신은요 아드의 경우는 주페드 조깅 난 조깅을 합니다 이렇게 뒤에 붙이고요 Quesque vous faites le matin 아침에 뭐하세요 해요 Quesque vous faites le matin 아침에 뭐하세요 만약에 앞에서 우리가 정 모를 때는 vous zeme를 쓰라고 했잖아요 어휘의 의미를 모를 때 vous zeme 예를 들어서 le matin 라고 썼어요 내가 이렇게 감독관한테 질문을 했단 말이에요 의자가 왜? 마땡이 뭔지 모르기 때문이야 vous zeme le matin 아침을 좋아하세요 감독관 입장에서는 말이 돼요 위 예 좋아해요 따라서 정 의미를 모를 때는 vous zeme라는 말을 쓰는 게 유용하다는 거예요 근데 의미를 알고 있다면 아침에 뭐하세요 라고 질문이 괜찮겠죠 주물레 마시제 어디 맞다 에브 여기까지만 끊어도 돼요 난 아침 여섯시에 일어나요 당신은요 그럼 감독관이 난 몇시에 일어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겠죠 넘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 디네 저녁이에요 저녁식사 일반적으로라는 표현이에요 구술을 할 때 뭘 전개를 할 때 많이 쓰는 말이죠 근데 이걸 빼도 돼요 그냥 주딘 알라메소 나는 집에서 저녁을 먹어요 라는 뜻이에요 주딘 알라메소 조금 더 문장을 내리고 싶다면 내 가족과 집에서 저녁을 먹어요 에브 당신은요 여기서 끝내도 되고 하나 더 나가면 어디서 저녁을 드세요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원하는 대로 주딘 알라메소 영웅 아베크 맏파미에 에브 까지만 이야기를 해도 되고 우 디네 우 까지 이야기를 해도 돼요 네? 그럼 감독관이 얘기를 하겠죠? 그 다음 텔레폰노에요 네? 텔레폰노? 전화죠? 전화에요 전화 유틸리두 스벅노 텔레폰 복다블라 자 이거는 사실 아행의 경우에는 텔레폰이 전화잖아요 근데 복다블를 계속 휴대폰이에요 근데 워낙 휴대폰 얘기가 많이 나와요 다른게 아두 배양배두에서 따라서 텔레폰 복다블를 기억하시는게 좋아요 텔레폰이 나오면 유틸리두 스벅 자주 이용해요 휴대폰을 자주 이용합니다 유틸리두 스벅노 텔레폰 복다블 에브 여기까지만 얘기해도 되죠 당신은요? 그럼 감독관이 아 나도 매일 써요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그러니까 유틸리두 스벅노 텔레폰 복다블 에브 까지는 무조건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어휘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게 원칙이라고 해서 그냥 어휘 앞에다가 의문사 붙이고 얘기해버리면 뜻을 알고 있는지 모른지 몰라요 감독관은 그러니까 내가 이 어휘와 관련된 나에 해당되는 걸 짤막하게 얘기하고 질문을 하는게 훨씬 득점을 하는데 점수를 높게 받는데 유리하다는 거예요 다음 스포 운동이죠 j'aime le sport 나는 운동을 좋아해요 j'adore ce yoke de le football 나는 특히 축구를 좋아합니다 그런데 그냥 j'aime le sport 나는 운동을 좋아해요 여기서 끝내고 에브 다 건너뛰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건너뛰었다고 쳐요 j'aime le sport 나는 운동을 좋아합니다 에브 당신은요? 그러면 감독관은 좋아하면 j'aime le sport 라고 얘기를 해요 기본적인 틀은 그래요 그런데 이제 좀 더 살을 덧붙이면 나는 운동을 좋아해요 큰 틀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좋아한다는 동사 제가 adoré를 또 써서 반복을 피하기 위해서 그 운동 안에 구체적인 종목을 하나 대는 거예요 j'adore ce yoke de le football 축구를 특히 좋아해요 이렇게 얘기하면 훨씬 더 짜임새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j'adore ce yoke de le football 에브 당신은요? vous aimez le sport 운동 좋아하세요? quel genre de sport aimez vous? 어떤 종류의 운동을 좋아하세요? 이렇게까지 하면 A2가 돼요 따라서 A1에 머물고 싶다면 j'aime le sport 그 다음에 에브 vous aimez le sport 이렇게만 얘기해도 충분하다는 얘기예요 대신 이 용어 어휘가 무슨 뜻인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자 그 다음 lire 책이에요 책 그러니까 나는 책을 좋아합니다 이렇게 얘기해도 되고 j'aime lire 나는 책 읽는 걸 좋아한다는 거예요 독서다니까 j'aime lire 독서하는 걸 좋아해요 je vais souvent à la librairie 나는 서점에 자주 가요 je vais souvent à la librairie 서점에 자주 갑니다 왜 vous achete des livres 책을 사기 위해서 서점에 자주 가요 이게 너무 길어 여기까지가 여러분이 너무 안 할 때 너무 부담스러워 이 얘기가 그러면 j'aime lire 나는 독서하는 걸 좋아해요 에브 당신은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이게 가능한 이유는 뭘까요 내가 고른 어휘를 똑같은 형태를 j'aime라든가 기호도에 대답 붙이면 감독관들이 의심해요 이 어휘를 모르고도 질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j'aime lire 그래서 lire는 livre 책과 관련된 동사 형태예요 즉 livre가 무슨 뜻인지 알아야지 쓸 수 있는 어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j'aime lire 에브 이렇게만 얘기해도 충분히 livre란 뜻을 알고 있구나 라고 감독관한테 인식을 시킬 수 있어요 그러니까 j'aime lire 에브 이렇게 얘기하면 충분하다는 얘기예요 뭐 je vous aime lire 독서하는 거 좋아하세요 이 뒤에 나오는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이 다운을 받아보면 해석이 다 있으니까 해석을 보시면서 아드 공부할 때도 아마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이 될 거예요 그 다음 세송은 계절이에요 계절 j'aime lotterne 그러니까 여기서 기본적으로 세송이 나왔다는 얘기는 프랭턴 봄 éte 여름 여기에는 automne 가을 Iver 겨울 이 네 개의 계절을 나타내는 오이들도 나올 수 있다는 거죠 독립적으로 이제 이 네 개 프랭턴 éte 어떤 Iver 합쳐서 세송이에요 계절 그러니까 계절을 내가 뽑으면 네 개의 계절 중에 하나를 내가 얘기해야 돼요 j'aime lotterne 나는 가을을 좋아해요 왜냐하면 il febou 여기까지 왜냐하면 il febou 날씨가 좋기 때문이에요 이 하나만 이유를 대도 충분해요 그런데 on peut manger beaucoup de fri 이건 이제 adu죠 많은 과일을 먹을 수 있기 때문이죠 아직까지는 그래도 가을에 과일이 제일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얘기하면 adu인데 너무 길다 싶으면 j'aime lotterne pasquil febou 날씨가 좋기 때문에 가을이 좋아요 그 다음 바로 et vous 라고 물어보면 돼요 당신은요 qu'elle se sont m et vous et vous et vous 어떤 계절을 좋아하시고 왜 좋아하죠 라는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다 빼 버리면 j'aime lotterne pasquil febou et vous 라고 끝내도 돼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다음 free 계절이에요 과일 free 과일 먹는 거죠 free니까 j'aime manger 먹는 것을 좋아한다요 de free 나는 과일을 먹는 걸 좋아해요 이렇게 뽑았던 free라는 단어를 그대로 써도 돼요 왜? 앞에 먹는 죄가 있기 때문이에요 먹다 free가 무슨 뜻인지 알기 때문에 과일이라는 뜻을 알기 때문에 먹는 죄를 쓸 수 있는 거거든요 따라서 j'aime manger de free 여기서 끝나도 돼요 et vous 당신은요 vous aimez les free 당신 과일 좋아하세요? 이렇게만 얘기해도 충분하다는 거예요 다만 이 과일이니까 먹는 거 먹는 죄를 써야 된다는 이 첫 번째 문장이 가장 중요해요 j'aime manger de free 라고 쓰면 되죠 그 다음 travail는 공부 일 뭐 그런 다 포함이 돼요 의미가 일이라고 생각하면 je vais au bureau de l'ende au vende 이렇게 썼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학생이야 그러면 응시자가 je vais à l'école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그러면 나는 직장에 갑니다 또는 학교에 갑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학교에 가요 이 말은 travail가 직장 이라는 의미를 알고 있다는 의미에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사무실에 간다는 여기서는 주베오 뷰고가 또는 아레골 학교에 간다고 되겠죠 그리고 바로 ev를 붙이면 돼요 ev 그러니까 사실 travail라는 단어휘가 질문을 하기 상당히 쉽지는 않아요 우 travail을 써도 되지만 쉽지는 않지만 일단 의미를 안다는 의미에서 알다는 느낌을 주기 위해서 사무실이라는 단어를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weekend는 주말이에요 주말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주말에 뭐 한다를 얘기해요 주 헌트 매자미 le weekend 나는 주말에 친구들을 만나요 라고 끝내고 ev 당신은요 라고 질문으로 바로 넘어가면 돼요 주 헌트 매자미 le weekend ev 그러면 weekend와 관련된 할 수 있어요 vacances는 방학도 되고 휴가도 돼요 그러니까 상황에 맞게 쓰는 거예요 je me passe mes vacances 나는 vacances 를 보내는 걸 좋아해요 어디에서 à la mer 나는 바다에서 vacances 를 보내는 걸 좋아합니다 여기서 끝내고 ev 당신은요 라고 물어보면 되겠죠 왜 왜냐하면 나는 뭐 해변에서 일광욕을 할 수 있기 때문이죠 라는 부분은 아 두에서는 왜냐 하며냐 이유를 붙이는 게 좋아요 근데 아양에서는 여기서 끝나도 되죠 나는 바다에서 바캉스를 보내는 걸 좋아합니다 ev 라고 끝나면 문제가 간단하게 해결되요 그 다음 카페 라고 되어 있죠 이 카페는 마시는 커피도 되고 카페도 돼요 j'aime le café 카페 바스크 주 보이브와 메자미 자 여기서는 지금 장소의 카페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친구들 내 친구들을 거기에서 볼 수 있기 때문에 커피를 좋아한다 라고 얘기해도 된다는 얘기죠 j'aime le café 바스크 주 보이브와 메자미 해놓고 바로 ev 당신은요 라고 바로 넘어가면 돼요 오케이 자 그럼 레스토랑 역시 식당이라는 뜻인데 먹는 것과 관련 있는 장소에요 따라서 j'aime le manger au restaurant 나는 식당에서 먹는 걸 좋아해요 역시 여기서 끝나도 돼요 왜 레스토랑이 식당이라는 의미를 알고 있기 때문에 monge 를 쓸 수 있기 때문이죠 j'aime le manger au restaurant ev 당신은요 이렇게 바로 넘어가면 감독관이 해당되는 답변을 할 거예요 자 지금 우리가 봤던 이 쪽지 중에서 여러분이 열여섯 개 중에서 다섯 개를 뽑아서 해당되는 걸 질문할 때 유해할 상은 그 어휘와 관련돼서 바로 막바로 의문문을 얘기하는 것보다 어휘와 관련된 내 경우를 짤막하게 얘기하고 ev 를 붙이는 게 가장 좋아요 그러면 추가 질문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니까요 그리고 정말 어휘가 무슨 의미인지를 모를 때는 선택의 여지가 없을 때는 무조건 vous zeme 를 쓰고 그 다음에 그 뽑았던 어휘를 뒤에다가 붙이는 수밖에 없어요 고르는 것 중에 가장 기호도와 관련된 어휘들이 가장 많기 때문이에요 이건 정말 어쩔 수 없는 경우에 쓰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어휘에 대해서 기본적인 어휘 일상생활에서 많이 쓰이는 기본적인 어휘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 어휘에 대해서 이 어휘가 나오면 어떤 표현을 쓴다라는 것을 알아두는 것이 아두 매앙 올라갈 때 훨씬 유리하게 여러분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어요 처음에 공부할 때 좀 힘들더라도 문장을 보고 따라 읽고 여러분이 따라 읽으면 머릿속에 입력을 시키는 방법이 중요해요 좀 무식하다 하더라도 꼭 쓰면서 눈으로 보고 소리를 내서 발음을 여러분들 꼭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문제로 여러분들과 함께 수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u revoir à la prochaine 고맙습니다